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요. 647년에 신라가 상신, 대하찬, 제일 높은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총리죠. 김춘추를 파견하였다. 김춘추가 일본에 온 거예요. 왜 왔겠느냐, 인질로 왔냐? 인질로 왔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인질로 왔다고 그래요? 인질이 아니에요. 고문관으로 온 겁니다. 고문관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개혁, 다이카개신을 하는데, 새로운 개혁정치를 하는데 자문하러 와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춘추를 보세요. 고구려에 간 게 642년이에요. 그런데 고구려의 연계소문이 안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로 갔어요. 그게 648년이에요. 당나라 가기 1년 전이죠. 일본에 갔더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고구려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당나라 갔다가, 그리고 나당연합군 편성에서 쳐들어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춘추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해요. 바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큰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큰 판을.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효덕천왕이 올라갈, 천왕이 될 때까지 누가 지휘를 했겠냐. 김춘추죠. 딱 드러나는 거예요. 김춘추가 뒤에서 조정을 했다. 그래서 김춘추를 아예 모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649년에 김다수라는 신라 사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규모 사신입니다. 그런데 일본석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신이 들어오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스시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후쿠오카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천왕을 뵀습니다. 그다음에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어디까지 맞이했느냐. 스시마나 후쿠오카에까지 맞이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김다수라는 인물은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바로 천모천왕이다. 쿠테타를 일으킨 천모천왕이다. 신라계. 마지막 임금이죠. 654년에 견당사, 당나라로 보내는 사신단이 계속 파견이 돼요. 이때 보면 신라도를 취하여 수개월간 머물러 갔다. 누가? 부사해일이.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의 신라 땅을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냐. 당황성이죠. 남양만의 당황성.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 바로 서쪽으로 가면 바로 산동반도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월국. 그러니까 북쪽으로 해서 동경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 거기에다가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이죠. 성. 목체. 그리고 체코를 두었다. 그러니까 책 안에 사는 MEC. 즉 아이누드를 체코라고 불러요. 그리고 648년에는 여기는 정족 책이지만 여기는 반주 책을 또 정비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월과 신농의 체코들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동쪽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복원한 모습이에요.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성문이고 이게 이제 성이죠. 이게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반주체. 여기 정주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누들이죠. 다. 그래서 여기서 8세기가 돼야 겨우 여기 올라가고 9세기가 돼서야 여기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7세기. 지금 7세기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바깥에는 다 뭐냐. 아이누죠. MEC. 이렇게 됩니다. 자 김다수가 왔다 그랬죠. 이게 몇 년이냐. 649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신라 왕이 사탁부 사찬 김다수를 보내어 진로 삼았다. 인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인질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시종이 37명이에요. 승려가 1명. 실왕이 2명. 승이 1명. 달관낭이 1명. 중객이 5명. 제기가 10명. 통역이 1명. 종자가 11명. 모두 37명.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이 사람은 누가 김춘추 다음으로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씨예요. 이렇게 볼 때 진골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춘추도 진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다수라는 인물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임신의 난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다수라는 인물이 여기에 보면 중국축 기록을 보면 644년에 김다수가 당나라에 갔다가 온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일단은 일본에 왔다 가고 그러고서 누굴 파견한 거예요? 김춘추가. 바로 김다수를 파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이미 다 짜여있는 거예요.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다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신라본국으로 되돌아갔때는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사사가스악이라는 좌자금명이라는 학자는 대무처랑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김다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니온셔기에는 뭐로 나오냐. 오시마노 미꼬. 그러니까 대해인 황자. 큰 바다를 건너온 사람. 큰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뭐예요. 신라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역사기록에서는 일본에서는 천지의 동생이 천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이카 계신 당시에 천무는 몇 살이냐. 24살이에요. 그런데 형이 형인 천지는 20살이에요. 그럼 누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천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다수라는 인물은 본 신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신호로 들어갑니다. 요신호. 그래서 이 된지천왕의 딸들을 유혹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지통천왕이 되는 큰 딸 그거를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임신의 난을 일으켜서 쿠테타를 일으켜서 저기 그 홍문천왕을 죽이고 된지천왕의 아들 죽여버리고 천무천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신라계로 다시 바뀌게 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의를 제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관의가 몇 개냐. 19개예요. 여기 대직부터 해서 쫙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 고향현리아하고 민 요 사람들에게 팔성 백관을 설치합니다. 팔성은 뭐냐면 여기에 있듯이 진인, 조신, 숭미 이렇게 쭉 해서 8개의 성을 그러니까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벼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백관을 설치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백제계의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식의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백제계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계의 분열 우대신이 있고 이 사람은 아베 창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소아신 이량이라는 사람이 우대신 소아창전 말이에요. 이 사람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형을 고발해요. 그래서 황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까 중대형 황자입니다. 화가 나왔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부인 이 사람의 딸이죠. 이 부인이 상심을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백제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믿습니다. 그 대신 신라계는 계속 개혁정치로 밀어제끼는 거죠. 백제계를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소아씨예요.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동생이잖아요.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황극천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물러나고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끼어 판 거예요. 이 둘은 이 아들인데 이 둘은 살짝 여기다 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된지천왕이거든요. 여기도 살짝 끼어놓은 거예요. 이거 다 신라계 신라계입니다. 백제계에다 끼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좌대신하고 우대신을 재임명합니다. 왜냐면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거세씨는 좌대신에 대반씨는 우대신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남파로 했다. 여기서 보면 오사카죠. 오사카죠. 지금 현재 주 세력들은 어디냐면 아스카에 있는데 지금 오사카에 신군 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쪽의 궁에서 승려들 2,100명의 승려들을 불러서 행사를 한 거죠. 그리고 천왕이 이 천왕은 효덕궁입니다. 신라계. 대군궁으로 옮겨서 신궁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궁을 난파궁이라 하였다. 이렇게 쭉 이러고 그리고 그 난파궁을 만드는 일이 끝났다. 그리고 그 궁이 대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궁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사카거든요. 아스카가 틀립니다. 이게 대군궁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아까 불교 행사를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사천왕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백제예요. 이게 새로 지금 만든 궁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이게 오사카성이에요. 오사카성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모습을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하죠. 일본으로서는 이런 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치의 난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신라계가 계속 정권을 탈취하고 쭉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650년이 됐는데 거가 거가라는 것은 천왕이 탄 가마 입니다. 가마가 미경궁에 행차여 신년 하래식을 하고 이날 천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혈호국사 이 사람이 학구시 백치 그러니까 까치죠. 까치 흰 까치를 바쳤다. 그러자 뭐라 그랬냐면 도토법사라는 사람이 도중법사죠. 이 사람이 뭐냐면 상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그 다음에 쇼민법사 이 사람이 유학 갔다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냐면 왕자의 덕이 널리 시행될 것이다. 이 왕자는 누구죠? 백제계죠. 의장왕이야. 그래서 왕자의 행동이 결백함을 보여주는 길조다. 희한하게 지금 백제왕자를 계속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자리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백제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월 15일 조종의 의장대가 원일 1월 1일 행사를 행사 때처럼 정렬하였다. 좌대신과 우대신 백관들이 자국문 바깥에 네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러자 이 사람 속전 이 사람이 네 명이 천왕의 가마인데 천왕이라고 없어요. 여기 뭐라냐 백치를 모신 가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상징이죠. 가를 들고 선두에 나아갔다. 그러고서 쭉 해냐면 그 뒤에 좌대신 우대신 백관 백제군 풍장 풍장은 의자왕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아우인 세성 그 다음에 충승 고구려의 시의 신라의 시박사 지금 누가 빠져 있죠? 김다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다수는 이미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느리고 중정에 이르렀다. 그러고서 어떻게냐면 흰 껑이 든 가마를 들고 대전 앞으로 나왔다. 그러고서 쭉 가서 가마 뒤쪽을 들어서 어자 앞에 내려뒀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백치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그럼 백치가 누구냐 이거. 이거는 아까 밀려났던 바로 보황력 전 천황이죠. 그게 누구냐 황극천황이에요. 황극천황이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백제계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걸 뭐라고 백치에 낳는가 의해서 다시 재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어로 뭐로 바꿨냐 아까는 대화로 다이카로 바뀌었어요. 지금 백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백치에 나뉴라고 하고 이제 정권이 신라계로 갔다가 다시 백제계로 뺏어오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보면 백치 1년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백제계가 한산 한산 구직 대구 이 사람은 누구냐 아야토노모 아야시 이게 동안시인데 이게 뭐냐 백제계 이 사람이 천불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호울회사 여기 백제계죠. 여기 명문에도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지사주 백제에서 건너온 아지사주 이 사람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지사주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172년 651년 신라의 사신이 왔는데 당나라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자 쭈구시 후쿠오카에서 내쫓아버라요. 안 받아요. 아까도 보면 효덕구천왕이 신라계의 효덕구천왕이 있었을 때 백제계의 사신을 안 받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백제계가 장악했기 때문에 신라 사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라를 쳐서 항복을 받자고 건의까지 이 정도로 막강하게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제의 배를 두 척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174년 653년에는 이런 사람들을 쭉 끌고 어떻게 하냐면 배를 두 척으로 나눠서 두 척으로 나눠서 당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나라로 가다가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신라 쪽으로 안 거치고 이 밑으로 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난파되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해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라 쪽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 안전하죠. 그런데 이쪽을 항해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난파되는 이게 그 당시에 당나라로 갔던 배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654년 175년에 또 쭉 당나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신라를 거쳐서 남양만이죠. 내주 어디라냐면 산동만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거죠. 여기로 쭉 가서 여기가 남양만이거든요. 여기서 배를 이렇게 건너가면 제일 가깝죠. 이렇게 건너갔더니 여기가 내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라 당나라 사신인 유두꼬의 배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라의 그러한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제의 외경으로 지금까지 궁을 어디로 옮겼어요? 오사카로 옮겼어요. 그런데 174년이 되면 653년 황태자가 나와요. 중대형 황태자가 외경으로 외경은 지금 어디냐면 아스카죠. 아스카로 옮기려 하자. 효덕구천왕 이거 신라계죠.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라계니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황태자가 황조모 황조모라는 건 누구예요? 밀려난 황극천왕이죠. 하고 간인 황후 이건 누구냐 하면 효덕천왕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도 백제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시고 외에 비조 하변 행궁으로 갔다. 그러자 공경 대부 백관들이 모두 따라서 움직여버렸다. 그러니까 몽창다운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냐. 효덕천왕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원안을 품고 왕위를 버리고 산기궁우를 만들었다. 완전 바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다이카 계시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654년에 1월 1일에 쥐새끼들이 외의 도읍으로 향해 옮겨갔다. 민심이 이번에는 오사카에서 얼루 아스카로 쫓아간 거예요. 쭉 그러니까 신라계가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쫄딱 망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백제계가 쫄딱 망했는데 우리나라 선거하고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확확 바뀐 겁니다. 신라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백제계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카톰이 그 사람에게 자관을 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태자가 황조모전을 모시고 하병궁으로 옮겼는데 노인이 뭐냐 쥐가 외의 도읍으로 향한 것은 도읍을 옮기는 전조였다. 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종인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아스카 조종 난이와 조종 이건 오사카입니다. 이거는 아스카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혼자 남은 궁은 어디냐 교도예요 교도 교도후 여기 혼자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도 도망가버린 거예요. 왜 백쟁이니까 여기 보세요. 간인항구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도망 못 가게 머리에 나무를 붙인 내가 기르던 말 이게 자기 마누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나 마국간에서 꺼내지도 않고 소중히 기르던 말을 어찌하여 타인이 보았을까 내 마누라 어디 갔냐 비참한 거죠. 왜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하느냐 이 간인항구가 간인항구가 백제계인데 따라 나섰다 이거예요. 중대형 황제를 그리고 아스카로 갚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덜렁 남아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 보면 의자왕 13년 653년이다. 이때입니다. 이때 뭐냐면 외화 통호를 하였다. 그러니까 백제가 백제 봉국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전에는 신라 통이니까 쫓아 냈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고독구 천왕 신라계 천왕은 쓸쓸히 혼자서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 등을 만났는데 지금 묻혀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미나미 카와지 여기 남한해군이 태자정이라는 데 여기 쇼트쿠 태자가 묻혀있거든요. 여기에 묻혀있어요. 이게 바로 신라계의 쇼트쿠 천왕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제계가 소가씨가 쇼트쿠 태자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죽이고 천왕이 하던 그러한 팔일물을 추고 자기의 묘를 갖다가 천왕능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벼슬을 주고 막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카토미하고 중대형 황자하고 싸서 쿠테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소가씨를 멸족시켜버립니다. 그 전에 소가씨를 분열시켜서 하나를 자기 장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 사이에 신라가 들어와서 바로 효덕구 천왕을 오사카의 새로운 신정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칙을 새로운 구상을 딱 발표한 정견발표죠. 하니까 이쪽에 썩어빠진 백제계 세력을 버리고 민신들이 오사카로 다 몰린 거예요. 몰렸는데 실제로 개혁을 해보니까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다시 백제계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 백치의 난이에요. 거기서 백치는 뭐냐 흰꽁이 아니고 여왕 바로 황급 천왕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천왕으로 그래서 그 여왕이 누구냐 바로 재명천왕이란 거 그건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